아가씨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숨이 차 못 뛰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것도 알거든 밤거리 찬란한 불빛이 외면한다 해도 내 인생 내 청춘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은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가슴은 불타는 가슴은 불타는 가슴이 불타는 태양이 꺼져버린다 해도 내 사랑 내 여인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난 아직 살아있어 은빛 청년의 사랑 널 향한 심장은 아직도 터질 듯 뛰는데 세월을 비켜간 내 춤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청년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청년의 사나이 한 번 더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청년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청년의 사나이 우빼! 수챈우빼! 그럼 이 노래를 남진 선생님이 우리 수챈씨가 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오늘 라디오에서 선생님들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쌍큐라고 또 쌍큐! 고맙다 쌍큐! 고맙다 쌍큐 이렇게 하셨고 중간에 댄스 같은 거를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하는 우리 남진은 못하지만 우리 수챈이는 가능한 요즘 시대에 맞는 또 그런 댄스를 같이 가미해서 하면 솔챈이 좋을 것 같다 아니 수챈씨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남진 선배님 한번 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건 어때요? 많은 우리 아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집이 여기서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집도 가까워요? 저희가 매시러 갈게요 진짜 잠깐 그냥 걸어서 조깅하러 나오시라고 편안한 목장으로 제가 한번 특별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감독님 진짜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매시죠 선생님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꼭 제가 또 끝나고 문자를 남기기로 했거든요 이 영상을 제가 짤로 나오는 거 좋아요 너튜브에 있는 거를 제가 보내드리고 했어요 저랑 한번 같이 인사를 드려서 한번 오시는 걸로 남진 선생님 쌍큐! 수챈씨도 쌍큐! dankyoo! 애라우 에라우 에라우